부처님 오신날, 부처님 저에게 죽비로 내리쳐 주십시오. 4년 전 푸르른 5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. 겨운에 꽁꽁 언 손으로 아빠의 소매를 붙잡고 종종 걸음 걷는 어린 딸과 등에 업은 돌쟁이 아들까지 그렇게 온 가족은 주말마다 광장으로 모여 촛불을 들고 간절히 염어렸습니다. 5. 꺼져가는 민생이 다시 숨쉬고 커가는 아이들의 소박한 꿈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하는 내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가녀린 촛불에 희망을 서약했었습니다. 그러나 몇 년 사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습니다. 땀은 천대받고 땀은 목숨값을 몇 십 배가 되도록 방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. 자비는 나누는 것입니다. 양극화 현상은 나누는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.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작동불량이라는 것입니다.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입니다. 그저 부처님이 자비를 구하고 두 손 모아 빈다고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. 주어진 권한과 능력으로 자비 세상이 되도록 따박따박 진력을 다야 합니다. 오리가 제자리에 떠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 하듯 가만히 있는 레임덕은 없습니다.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입니다. 청춘들에게 빛내서 집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.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중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중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대신 양도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촛불정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한 희망을 잊지 않았음을 잊을 수도 없음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를 내려주십시오. 다시 촛불정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미해